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장효주 인턴 기자 공차코리아가 8월 배달 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글로벌 dd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가 배달 주문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8월 한 달간 주요 배달 앱에서 다채로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배달 프로모션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위메프 5총 3곳에서 진행하며 실내 혹은 휴가지 어디서든 공차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배달 앱마다 상의하며 최대 4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차의 8월 배달 앱 할인 프로모션은 배달의 민족으로 시작한다. 1일부터 7일까지 1만6천원 이상 배달 주문 고객과 1만3천원 이상 포장 고객 모두에게 3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8월 둘째 주인 8일부터 14일까지는 요기요에서 1만6천원 이상 배달 주문과 1만3천원 이상 포장 주문 시 각각 4천원의 할인을 지원한다. 위메프 5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1만6천원 이상 주문 시 3천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 아이디 당 1일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위메프 5 첫 주문 고객은 최초 1번에 한해 4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차 코리아의 8월 배달 앱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차 공식 홈페이지와 각 배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강차.co.kr 공차 공식 홈페이지 아멘